경남 밀양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. 박일우 밀양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K-푸드 수출 거점 조성, 미래 농업도시 건설 등 5개 신성장 동력을 키워 밀양을 영남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나노융합 국가산단 2단계 조성과 수소산업 전문지원 기관 유치를 통한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